진로 탐사대 드림 주니어. 오늘은 어떤 학과일까요? 이거 뭐야? 어? 선물 있다. 이거 뭐야? 어? 선물 있다. 이거 왠지 우리 거 같은데? 그니까. 원한 스토리다 이거. 덩그러니 놓인 의문의 선물 상자. 과연 정체는 무엇일까요? 딱 가부 안에 열면 종이 쪼가리 같은 거 몇 개 막 이렇게 들어있구만. 재활용 쓰레기 들어있구만. 쓸데없는 거 들어있구만. 하나 둘 셋. 이거 뭐야? 이게 어떻게 선물이에요? 이미 한 번 써봤었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상당한 무게의 선물 상자. 그 안에 뭐가 있는 걸까요? 드디어 선물 상자 개봉박두. 이게 뭐야? 돌덩이? 포장이라도 좀 정석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이게 그 돌덩이 그냥 구워가지고 넣은 거잖아요. 어? 안녕하세요. 내가 오늘 너희들의 멘토야. 오늘의 멘토, 지구의 내부를 연구하는 김승섭 교수입니다. 이게 왜 돌덩이에요? 이게 뭘까? 이게 오늘 너희들이 체험을 학과에 대한 힌트인데. 돌덩이 수집과. 돌덩이 수집. 돌덩이 채집. 돌! 힘자랑학과. 힘자랑학과. 돌을 얼마나 많이 듣나? 석기시대학과? 석기시대학과. 그건 국어학과 같은데? 오늘 우리가 체험을 할 과는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 광물, 지구의 내부 구조,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지질학과야. 오! 지질학과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푸른 산과 바다가 조화롭게 이루어진 가장 아름다운 행성. 바로 지구. 끊임없이 변하는 지구를 연구하는 곳이 있죠. 바로 지질학과입니다. 지질학자는 물론 광물, 지진, 화산 전문가 등 지구과학 분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지구에 대해 낱낱이 파헤치는 지질학과 도전기. 지구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 산에 오른 대원들. 과연 야외 지질 조사를 통해 대원들이 찾은 곳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대원들을 기다리고 있는 지구과학 실험까지 잠시 후 공개됩니다. 1교시 우리가 사는 별, 지구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 너희들이 지질학과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지질학과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저는 지질하잖아요. 뭔가 지질하면 지진이 생각나요. 저는 판구조론이요. 판구조론. 학교에서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웠어. 아주 똑똑한 학생인데.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볼 내용이 있는데. 지구의 모든 것?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지구가 언제쯤 생성됐는지를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저 알아요. 46억 년 전. 46억 년 전. 빙고. 그러니까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가장 오래된 운석의 나이를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46억 년이 나온 거야. 그러면 46억 년 전에 어떻게 생성되는지 어떻게 알아? 일단 무의 존재였는데. 빅뱅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생기고 태양도 생기고. 그 과정에서 지구가 태어난 거죠. 빅뱅은 그 뱅뱅뱅? 빅뱅. 빅뱅다. 빅뱅. 그러면 지구가 이 한 채, 이 크기를 갖추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물질이 왔어야 했어. 그래서 여러 가지 미행성이나 운석들이 부딪혔는데 중력을 가지기 때문에 끌어당긴 거네요. 지구의 탄생에 관한 여러 가설이 있는데요 태초의 대폭발인 빅뱅 이후 우주가 형성되고 우주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미행성들이 뭉쳐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 지구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과를 우리가 지구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거 잘랐을 때 이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네 사과의 단면을 보면 지구가 보인다? 과연 사과 속에는 어떤 지구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여기 보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씨가 있지? 네 이 씨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핵이라고 하는 거야 핵? 그 원자폭탄 핵? 원자폭탄 핵은 아니고 지구의 중심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핵이라고 이야기하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있는 우리가 맛있게 먹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 지구! 지구? 아니 멘틀! 지구의 내부 구조는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내핵과 외핵 그리고 멘틀과 지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이렇게 사과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구는 계속해서 움직이거든요 돌고 돌아요 오! 대륙이동설! 맞아! 그 대륙이동설은 누가 맨 처음에 발견했지? 베게노! 베게노! 그렇지! 베게노! 우와! 언니 상관! 나 똑똑하지? 독일의 지구물리학자 베게노는 1911년 대륙이동설을 주장했는데요 대륙이동설이란 지구가 하나의 대륙에서 점차 분리돼 지금의 대륙 같은 형태가 됐다는 학설입니다 이후 지구의 표면이 판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판구조론이 탄생했는데요 직접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12개의 판이 이동하며 지구가 움직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륙과 판이 다른 건 뭐냐면 판이 훨씬 큰 거야 그래서 판 위에는 대륙도 있을 수 있고 바다도 있을 수가 있어 이게 책상이잖아요 책상에 음식판이라 치면 여기 라면이 있고 여기 젓가락이 있고 여기 물컵이 있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맞아 판은 전체적인 거고 대륙은 그 안에 있는 하나인 거고 아! 이해했어요! 그래서 보기에는 대륙이 이동했지만 실제적으로 대륙을 안고 있었던 판이 이동을 했던 거야 아! 그래서 지금 너희들 앞에 우리가 판을 직접 만들어보고 그 판을 이제 움직여 볼 거야 자, 지금 너희들 앞에 지금 이제 물이 있지? 네! 거기 물에다 우리 한 번 색소를 타보자 자, 이제 우리가 그거를 마그마라고 생각하자 마그마! 다 쓰지 않아? 12개의 판을 대신할 스티로폼을 물에 띄워봅니다 자, 하나 판을 밑으로 내리고 다른 판 밑으로 한 번 내려볼까? 약간 들렸어요 어, 약간 들렸지? 그리고 물도 튀었니 조금? 네 어, 그 물 튀는 것이 바로 상이야 어 아, 이래서 약간 들어갔다가 폭발한 것이 그렇지 지각과 최상부 멘틀로 이루어진 12개의 판들 이 판이 움직이며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약간 들렸지? 네 맞아 이게 지진? 아니, 약간 들린 곳들은 판과 판이 서로 충돌하는 곳에는 대부분 높은 산들이 있어 우리가 판 구조론을 알기 시작하면서 어, 왜 그 지역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졌지? 왜 그 지역에서 특별하게 화산이 분출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야 자, 너희들 이렇게 지구를 해서 잘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 심화 수업을 떠나볼 거야 판의 움직임으로 지각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판과 판이 충돌하면 여러 산맥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지층들이 지각의 변화로 생기는 것인데요 이런 지층과 암석 연구는 지질학과에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2교시, 지각의 움직임에 대해 배워봅니다 지각의 움직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산을 찾은 대원들 계곡을 따라서 물이 아주 자, 이제 여기 다 왔어 여기가 이제 우리 관찰할 곳이야 드디어 야외 지질 조사 장소에 도착했는데요 과연 지각의 움직임을 볼 수 있을까요? 여기가 바로 화강암 지역이야 마그마가 지구 내부에서 굳은 거야 지구 깊은 곳에서 굳었을 때 화강암이 되는 거거든 그 지구 깊은 곳에 있었으니까 위에서 꾹꾹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졌거든 근데 그게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거야? 그렇지, 여기까지 천천히 올라오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위에가 누르는 힘이 없어지잖아 지금 여기 보면 층상처럼 보인다고 돼 있잖아 저게 하나씩 하나씩 위에서부터 깨진 거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박미현상이라고 그래 박미현상 박미현상이란 상부의 압력이 감소하며 암석이 표면으로 올라와 양파껍질처럼 한 겹씩 벗겨지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현상은 주로 화강암질의 산에서 관찰됩니다 멘토님, 그러면 이 돌이 다 떨어지고 찢어지고 늘어나고 이런 게 다 지구가 막 돌고 움직여서 그런 건가요? 응, 맞아 그래서 판과 판이 서로 움직이면서 서로 잡아당기기도 하고 서로 서로 밀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판과 판이 서로 움직이는 것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는 거야 드림 주니어 지지력자 대답 지각의 움직임으로 생긴 지층의 원리를 이해하고 관찰하라 전체적인 지층을 확인하는 태원이 직접 사진을 찍으며 관찰을 시작하는데요 멘토의 말대로 지층의 방향을 살펴보는데 그런데 수지는 망치를 들고 뭘 하는 걸까요? 뚝뚝뚝 와, 탕탕 뚝뚝이라는 소리가 나요 여기도 잘 보면은 여기 뒤에 뭐가 없는 건가요? 맞아, 이쪽에서 한번 볼까? 아, 여기에 아무것도 없구나? 깨져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런 소리가 나는 거야 바로 그런 게 다 깨진 틈들이 이렇게 약간 떠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공명작용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야 뭔가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알레이나는 뭘 관찰하고 있는 걸까요? 박미 현상으로 나타난 바위 위 무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깨진 것 같은데? 각자의 방법대로 열심히 탐사하는 배원들 처음에 봤을 때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누가 뿌셔놓은 건 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망치로 뿌셔놓은 거다 놀기 편하게 멘토님이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짧게 진 거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떼어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놀라웠어요 지구의 표면은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구를 이루는 암석과 광고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지구에 새겨진 역사, 암석에 대해 배워봅니다 자, 들어올까?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암석 되게 많다 돌 진짜 많은데? 지금 우리가 수동고에 갔을 때는 암석이 하나밖에 없었지? 네 화강암밖에 없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다양한 곳에서 나오는 암석들이 여러분 책상 위에 있어 우와 신기하다 굉장히 매끈해요 굉장히 매끈해 다른 도로 좀 푸석푸석하고 만지면 좀 느낌이 안 그런데 코팅된 느낌 진짜 유리처럼요 엄청 매끈해요 이거 발라놓은 거 같아 발라놓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발라놓은 거 아니지? 태훈이가 얘기하는 게 아주 비슷했어 유리 같지? 유리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흑요석 흑요석? 흑요석 어떻게 알았어? 맞아요? 대단한데? 흑요석은 말한 대로 마그마가 식은 건데 물이 아니라 그냥 빨리 식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암석 특별한 암석을 한번 살펴볼 건데 한번 암석을 이렇게 잘 들어봐 뭐가 가장 가벼운지 여러 암석 중에 가장 가벼운 암석을 찾아라 얘가 진짜 가벼워 23만 얘인 거 같은데요? 얘예요 얘가 진짜 가벼지? 그럼 한번 이제 물에 한번 넣어볼까? 네 돌을 물에 넣으면 당연히 가라앉을 텐데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 떠다! 오 둥둥 오! 진짜 떠요! 스티로폼이 물에 둥둥 떠다니는 느낌? 돌은 무겁고 되게 그런 건데 어떻게 뜨지? 그래 그 암석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부석이라고 그래 부석 아 부력이 있어서? 어 부석은 마그마가 분출했을 때 화산에서 분출했을 때 엄청 빠르게 식었을 때 이렇게 부석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 다른 암석들도 한번 살펴볼까? 네 어떤 게 가장 특이해 보여? 이거요 아 그거? 그거는 왜 특이하게 보였어? 여기 막 문양이 막 어 지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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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문양이 있지? 맞아 수지가 지금 신기하다고 했었던 암석이 바로 석회암이라고 하는 거야 아 이거요? 어 그렇지 그게 바로 석회암이야 근데 우리가 석회암을 이렇게 야외에서 보면 이게 석회암인지 아닌지를 잘 분간이 안 돼요 낼 때가 있거든 네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방법이 있어 과연 석회암을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염산을 살짝 떨어뜨려 보는 거야 염산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 염산은 물에 많이 섞었기 때문에 묽은 염산이라서 안전해 멘토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야겠죠? 묽은 염산을 뿌리자 반응을 하는 석회암 어떻게 거품이 나요? 응 거품이 나지 석회암은 안에 CO3가 안에 들어가 있어 이제 너희들이 염산을 뿌렸을 때 그 이산화탄소들이 빠져나오는 거야 암석이잖아요 암석의 종류를 아예 몰랐었거든요 그냥 돌이면 돌인 거지 뭐 또 종류까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화산 용암이 빨리 굳어져서 만든 돌 천천히 굳어져서 만든 돌 바다에서 자라는 돌 해가지고 이런 진짜 다양한 암석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재밌고 신기했던 것 같아요 지각의 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암석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의 암석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우리가 뉴스에 보면 이런 땅들이 갑자기 밑으로 훅 꺼지는 그런 뉴스들을 본 적 있어? 네 지진 지진 싱크홀 막 이렇게 읽으면 웃어 맞아 태원이가 이야기한다고 싱크홀 일단 싱크홀이 만들어지는 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첫 번째 방법은 석회암은 염산에도 잘 녹지만 물에도 잘 녹아 그래서 지하수가 석회암을 녹여서 빈 공간이 생기지 그런 걸 우리가 석회암동굴이라고 하거든 그렇게 동굴이 있고 그 동굴이 무너졌을 때 싱크홀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우리가 도심 환경에서는 어떻게 싱크홀이 만들어지냐면 지하수가 누추리면서 흙이 다 빠져나가면서 갑자기 빈 공간이 생겨서 그 공간이 무너질 때 싱크홀이 만들어집니다 싱크홀이란 집안 아래 지하수로 인해 공간이 생기므로 집안이 무너지는 현상인데요 안전한 도시를 위협하는 새로운 재난 싱크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싱크홀을 직접 만들어볼까? 네 여기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하수관이 있어 근데 이 하수관이 지금 깨져 있어 그래서 여기서 계속 물이 흘러나갈 텐데 그 물이 흘러나가면서 이제 빈 공간이 생기고 이 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살펴볼까? 싱크홀 실험을 위해 먼저 수조에 모래를 부어주고요 양옆으로 끊어진 수도관을 설치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그 위에 모래를 쌓고 맨 위에 자동차 모형을 두면 싱크홀 실험 준비 완료 이제 실제와 같이 수도관으로 물을 보냈는데요 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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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막 흙이 막 떨어졌는데 어? 생겼어 생겼어 순식간에 생긴 거대한 싱크홀 자동차 아래 모래는 이미 다 빠진 상태인데요 실제 상황이라면 이보다 끔찍한 일이 없을 텐데요 이처럼 싱크홀은 언제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내가 사는 지금 갑자기 땅이 푹 꺼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것도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으악 싫어요 그런 거 싱크홀을 조사하는 일도 다 지질학과에서 하는 일이에요? 응 맞아 지질학과에서도 이렇게 집안의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지하수의 유동이라든지 혹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흙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도 다 함께 지질학과에서 연구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자연에서 이렇게 지구가 움직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배워보도록 하자 네 지각이 움직이며 지구엔 여러 자연재해가 발생하는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류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재난상황 특히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자연재해죠 바로 지진과 화산 폭발인데요 3교시 자연재해를 분석해봅니다 자연재해에 대해 알려줄 멘토 장찬동 교수입니다 그런데 지진과 화산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과 화산은 전혀 다른 원리로 일어나는데 지진은 땅 속에 단층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갑자기 움직이면 지진이고 화산은 지하의 마그마의 압력이 높아지면 그걸 참다 참다 못해서 터져버리면 그게 화산이에요 먼저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모형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해볼 것은 화산 실험이야 마그마의 압력 상승으로 주변의 암석들이 팽창하고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 화산 분출인데요 과연 화산 분출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실험은 화학 반응을 통한 화산 분출 실험인데요 먼저 색소와 베이킹 소다를 잘 섞어주고요 물회로 만든 화산 모형 가운데 섞은 가루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초를 부어주는데요 깜짝 놀란 대원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식초를 붓자마자 화산 분출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화산은 그 속에 있는 액체의 속성에 따라서 어떤 것은 폭발적으로 터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흘러내려서 터지기도 하고 현무암질 지대의 화산은 점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유문암질 지대의 화산은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떨게 만든 지진 사태 지진이 발생하면 재산 피해는 물론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가는데요 과연 지진을 예측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진 느껴본 적 있니? 네 있어요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니 그때? 엄마랑 가족이랑 다 같이 소파에 앉아있는데 뭔가 뒤에서 흔들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핸드폰을 봤는데 경보가 울렸더라고요 지진이 난다고 지진은 왜 발생한 거냐면 땅 속에 보통 10km 이상 깊은 곳에서 단층이라고 하는 끊어진 면이 있어 갑자기 힘을 받아서 움직이면 미끄러지면 그게 지진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거든? 지진이 발생하는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지각을 수평으로 잡아당기는 정단층 지각이 양쪽으로 밀다가 어긋나는 역단층 그리고 지각이 좌우로 미끄러지는 주양이동 단층입니다 앤턴님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단층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지진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단층들이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2년 전에 경주에서 한번 지진이 크게 일어난 적이 있어요 작년에도 하나 또 일어났어 포항에서 한반도 관측 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죠 바로 재작년 경주에서 일어난 5.8 규모의 지진인데요 당시 국보급 문화재에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포항에서 발생한 5.4 규모의 지진은 경주 지진보다 6배의 피해를 봤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그 피해는 어디가 더 많이 났냐면 포항 포항에서는 더 많이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 역단층이에요 맞았어요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은 역단층에 의한 지진이고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은 주양이동 단층이야 지구에는 항상 중력이라는 것이 아래로 힘을 잡아당기는 힘을 작용하고 있는데 이 역단층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땅을 움직이기 때문에 엄청난 위력을 에너지가 필요한 거지 각 지역의 단층에 따라 달라지는 지진 피해 단층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금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지구 아름다운 행성, 지구의 실제 모습을 마주한 드림주니어 대원들 멀게만 느껴졌던 지구와 가까워진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지구가 없으면 저희는 못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저희의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직도 모르는 곳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질학과가 좀 더 많이 발전돼서 지구의 모르는 것에 대해 좀 많이 알아가지고 앞으로 지구가 좀 더 발전되면 좋겠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성 우리의 땅이자 삶의 터전인 지구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곳 미래를 책임지고 지구를 지키는 지질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또 문화가 바뀔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바뀌는 모든 공간은 바로 지구라고 한성된 공간에서 일어나거든요 비록 우리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천천히 바뀌어가고 있지만 그러한 지구의 변화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은 지질학이 유일하기 때문에 다른 기초학문에 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구과학에 관심이 있다면 지질학과에 도전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드림주니어가 응원합니다 마음씨는 고은아씨라는 한성인데 그다음 한성은 무서운 돌나라 괴물척은 내가 살지만은 않을 집인 것 같죠? 라는 한성 몇 기워도 있는 거야? 그만 끊어야 될 것 같지? 너무해! 다운이 이렇게 뭐가 나와있죠? 약간 악어같은? 아니요 약간 약간 이렇게 이런 질려고 그랬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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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런 질려고 그랬지? 깊은 듯해 악어